중대 발표를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어요. 대단하다, 불구레사나이다. 저는 재두전하는 게 맞다고 해서. 장소는? 어디서 하려고 또? 국립현충원에서 할 예정? 어? 숙연한 장소에서? 자신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. 그렇죠. 진짜로? 이러면 또는 얘기가 달라지지. 현섭 씨도 잘할 것 같아, 현섭 씨도. 여기 있지? 이거 안 하는 게 좋은데. 아니야, 아니야. 나머지를 내가 채워주고 싶어. 나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? 그러니까 답답하다. 통체적 낭비니까. 연습해도 되게 안 된다.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부족한 걸 내가 많이 채워주고 싶어. 길만 부십, 앞동. 앞으로 동반자가 되어줘. 길만 부십, 앞동? 동이 뭐였지? 이게 왜 올 일인가? 나도 미치겠어. 앞으로 동반자, 앞으로 동반자, 앞으로 동반자. 우리도 헷갈린다고. 나도, 나도 헷갈려. 길만 부십, 앞동. 길만 부십만 외우는 거 아니야? 길만 부십, 길만 부십, 앞동. 제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. 이제 대망의 프로포즈가 남았다. 길만 부십, 앞동해요. 이건 역대급이다. 길만 원하자. 길만 부십, 앞동. 들어갔다. 감사합니다.